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게 비싸고 좋은 장비가 벌써부터 필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편집 앱으로 편집을 하면 누구나 손쉽게 유튜브용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스마트폰만 해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만큼 화질이 좋아졌고 그리고 모바일 편집 앱만 해도 준 전문가용 만큼이나 간편하고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면 아쉬운 게 늘상 생기는 법이죠 어떤 분들은 영상의 퀄리티가 아쉬워서 카메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사실 영상보다도 누구에게나 아쉬운 게 분명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 자체 녹음으로는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찾아보게 되는데 제가 직접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들을 리뷰해서 보시는 분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원하는 마이크를 이 영상을 통해 찾을 수 있게끔 다뤄보려고 해요 각각의 마이크들을 소개해드린 후에 모든 마이크 소리 녹음을 비교 처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이크는 마오노 AU100입니다 제가 정말 오래 사용했는데요 예전에도 관련 영상을 올렸었어요 사실 마이크 가격대가 비싼 건 정말 비싸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이크 종류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핀 마이크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거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마오노 AU100은 한 2-3만 원대 정도고 저는 가격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여태까지 잘 사용했어요 근데 굳이 마오노가 아니어도 이 제품이 아니어도 평이 좋은 핀 마이크라면 가격 상관없이 어떤 제품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생긴 보야 제품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영상 만들면서 검색해보니까 마오노 AU101이라는 후속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AU100이 고장이 잘 안 나가지고 비슷한 것도 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마오노 AU100의 장점이라면 목소리를 더 부각시켜주고 음색이 따뜻하고 배경소음이 거슬리지 않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점은 보기에도 줄이 엄청 길어 보이죠 이게 6m나 되는데 이렇게 치렁치렁한 줄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줄을 안 풀려고 이렇게 봉인을 해놨어요 집에서만 사용합니다 뭐 야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줄이 긴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는데 현장에 촬영하러 가서 세팅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 자체가 많이 번거로울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요거 있죠 요거 리모트 야 이게 굉장히 쓸모가 없어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줄 중간에 달려 있으니까 단선의 위험도 생겨요 이게 소모성인데 꺾이면 고장 날 수도 있겠죠 자 리모트 스위치는 자 ON이 있고 OFF가 있어요 OFF는 스마트폰 전용인 거죠 ON은 카메라나 다른 기기에다가 꽂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ON을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OFF로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ON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소모가 돼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자체는 자 이렇게 생긴 배터리에요 LR44라고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쉬운 배터리에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배터리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다르면 녹음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배터리가 부족하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촬영 전에 미리 마이크 잘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녹화 도중에 배터리가 광탈하면 소리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기기에는 스위치를 그냥 OFF로 두고 배터리 쓰지 말고 4극에서 3극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배터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꽂아 가지고 기기에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 커넥터는 에듀티지 ETG 004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굳이 이 제품이 아니어도 시중에 다양한 커넥터가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걸로 잘 선택을 하면 되겠죠 스마트폰만 쓸 때는 문제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3.5파이 단자가 없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C타입에 아이폰은 라이트닝 8핀 단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이 노트10이 나왔을 때 바로 구하게 된 거라 멘붕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나 이어폰 때문에 3.5 단자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중에 나온 커넥터들을 사보는데 된다는 상품 정보만 믿고서 구입을 여러 번 해봤단 말이에요 다 뻘치지 됐죠 자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사봤어요 심지어 케이스도 아직 있어 버려야지 이거 정말 돈 주고 쓰레기만 모은 기분이에요 다 안 돼요 마이크 녹음이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걸 사고 난 후에 삼성 정품 헤드셋 잭 어댑터 오디오 잭 어댑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빨리 좀 나오지 이거는 잘만 됩니다 자 C2 3.5mm 자 바로 이 제품인데 가격도 12,000원 정도고 뭐 그렇게 부담도 없고 이거 하나 정도에 있는 게 낫겠죠 자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품 사시면 돼요 DAC 탑재된 커넥터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사용 후기가 있는 인증된 제품들 말고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호환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녹음 녹화가 된다고 해도 끊김음이 발생하거나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만 되다가 중간에 소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확실하게 된다고 사용 후기가 있는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정품 쓰세요 정품 커넥터 그게 제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마 저 말고도 3.5mm에다가 마이크 녹음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고 저같이 이런 뻘짓을 하셨을 거예요 쓰레기 아 뭐 쓰레기 쓰레기까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어폰은 될 수도 있겠죠 확인을 안 해볼래요 구형 이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3.5 파일 단자도 있고 C타입 단자도 있고 왜 3.5 파일 단자가 없어진 건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요즘에는 아예 스마트폰 전용으로 마이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어폰도 마찬가지지만 3.5 단자보다 C타입이나 라이트닝 마이크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가격대이긴 해요 그나마 편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는데 폰을 충전하면서 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것도 커넥터만 잘만 선택을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요 기존의 3.5 마이크를 위주로 사용하던 저 같은 사람만 짜증날 뿐이지 두 번째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이크 하나만 쓰면 두 명이 나올 때가 문제죠 둘이 마이크를 하나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듀얼 핀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오노 AU200이라는 제품을 구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저 마오노 직원은 아니고요 사용해 본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브랜드 자체를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오노 AU100이랑 패키지가 거의 똑같죠 AU200은 AU100이랑 제품이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핀 마이크가 이거 줄이 너무 길어 쌍도밴 머리처럼 두 개예요 두 명이 진행하거나 인터뷰할 때 유용하겠죠 줄이 역시나 너무 긴데 듀얼 핀 마이크로서는 긴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촬영 상황에 따라서 두 명의 거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지 줄 관리가 어려울 뿐이죠 줄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지금 꺼내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움직이면서 촬영하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가만히 앉아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사용할 때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라면 목소리도 녹음하고 그리는 소리도 같이 녹음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듀얼 핀 마이크로 하나는 목소리 하나는 그리는 쪽에 두면 외부 소음 없이 목소리와 그리는 소리만 집중해서 소리를 담을 수가 있겠죠 가격대는 3-4만 원대 정도인데요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역시나 듀얼 핀 마이크도 다른 브랜드에도 있으니까 선택권을 넓힐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폰용 단자에 맞춰진 제품을 고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저도 다른 건 안 써봤기 때문에 음질은 장담 못합니다 후기를 잘 살펴보시고 이 제품은 괜찮아요 제가 써봤으니까 세 번째 마이크는 지금까지 줄이 너무 긴 핀 마이크만 알려드려서 적당한 길이의 핀 마이크를 소개해드릴게요 에듀티지의 EIM-009 플러스라는 마이크입니다 에듀티지는 국내 자랑스러운 기술력을 가진 마이크 전문 업체인데요 해외에도 유명해요 EIM-009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스마트폰 전용 3극이라서 바로 3.5파이 단자가 있는 폰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나 다른 기기에는 전용 4극으로 연결할 수 있는 EIM-009 플러스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EIM-009도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아까 알려드렸던 이 커넥터 4극에서 3극으로 바꿔주는 커넥터 껴지면 카메라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바지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기 딱 좋은 길이입니다 이 제품은 연장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게 마이크 머리만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딱 보기에도 간편해 보이죠? 이걸 핸드폰에 꽂으면 이렇게 들고서 마이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일지향성 마이크라서 촬영을 하는 걸로는 수음이 잘 안 돼요 근거리만 잘 수음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수음하고 싶으면 목에 가까이 있어야지 수음이 잘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쪽 방향에 이 부분만 수음이 되지 이쪽 부분은 아예 수음이 안 돼요 이 앞쪽은 그래서 샷건 마이크처럼 활용하기에는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핀마이크로서 가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샷건 마이크처럼 연결해주는 제품도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멀면은 수음이 잘 안 돼요 가까우면은 정말 잘 돼요 그거 하나만 보고 사용하셔야 돼요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인데 에듀티지 상위 기종이다 보니까 좀 비싼 편에 속해요 8, 9만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가 제품 자체는 상당히 만족해요 근데 추천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이 정도 길이의 저렴한 가격대에 후기가 좋은 다른 브랜드 핀마이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대망의 마지막 마이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용 마이크 중에 거의 끝판급인 슈어 MV88 플러스 비디오 키트입니다 일단 구성품이 다양해요 이런 파우치도 있고 삼각대도 있고 마이크 본체에다가 테이블도 두 가지가 있어요 C타입에 꽂을 수 있는 단자와 라이트닝 단자 스마트폰과 아이폰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꺼내놓진 않았는데 스마트폰 마운트할 수 있는 홀더도 있어요 자 이대로만 하면 다른 거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 키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촬영하는 사람이 이걸로만 촬영을 할까요? 뭐 어쨌든 구성품은 상당히 좋은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29만원 정도도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이크라고 꼽고 있어요 거의 끝판왕이라고 자세한 리뷰는 널리고 널렸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일단 범용성이 가장 좋죠 그리고 마이크 자체에 헤드폰,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3.5 단자가 있어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하고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앱이 또 있어요 모티비 오디오 앱, 비디오 앱이 있는데 비디오 앱은 제가 잘 안 써서 몰라도 오디오 앱은 상당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수음이 잘 되지만 거기에다가 자체 보정까지 되는 느낌이에요 듣기 좋게 녹음이 돼요 사실 가격과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찬양할 만한 마이크이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많이 안 썼어요 그동안 핀마이크만 쓴 거 같아요 이상하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좋은 점은 요즘같이 3.5 단자가 없는 추세잖아요 스마트폰이 여기에 바로 직결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게다가 이렇게 구성품도 좋고 음질도 좋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가면서 돈 쓰는 것보다 한 번에 끝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제품만 쓴다고 하면 이 제품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쓸 거라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요 저는 집에서만 쓴다면 핀마이크만 써도 충분했고 외부에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무선 마이크가 더 나아요 얘를 샷건 마이크처럼 쓰기에는 좀 애매하고 좀 부족하고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전에 한 번 써봤는데 이유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소리가 날아간 적도 있어요 제대로 녹음이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튜디오나 집에서 바로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하면서 사용하려면 이 제품 좋아요 근데 외부에서 그냥 확인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마이크 쓰려고 하면은 애매해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만 쓸 거라면 그냥 핀마이크 써도 나쁘지 않아요 막 29만원과의 그런 가격차 만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29만원이면 무선 마이크나 이 쉬어 마이크나 차이가 없어요 보급형 무선 마이크 다양해졌어요 비슷한 가격대에요 뭐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비교청음 한번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교해서 들어볼 건데요 우선 동시 녹음 해볼게요 녹음 어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기본 동영상 촬영 어플로 녹음했습니다 제가 음향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부족하다면 일반인의 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굳이 비싼 마이크까지 필요 없어요 굳이 비싼 마이크까지 필요 없어요 영상의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영상의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촬영 용도와 예산에 맞춰서 고려하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촬영 용도와 예산에 맞춰서 고려하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굳이 비싼 마이크까지 필요 없어요 영상의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촬영 용도와 예산에 맞춰서 고려하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굳이 비싼 마이크까지 필요 없어요 영상의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촬영 용도에 맞춰서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고려하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굳이 비싼 마이크까지 필요 없어요. 영상에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촬영 용도에 맞춰서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고려하세요. 마이크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굳이 비싼 마이크까지 필요 없어요. 영상에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촬영 용도에 맞춰서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고려하세요.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노보정으로 녹음한 거다 보니까 튀는 부분이 좀 있죠. MV88 플러스 같은 경우에 출력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는 크게 녹음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폰에는 어떨지 몰라도 갤럭시폰에는 확실히 크게 녹음이 되고 피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튀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조절을 해서 앱을 통해서 개인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마이크 거리를 좀 잘 조절을 해서 녹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MV88 플러스 같은 경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비슷한 가격대의 무선 마이크 아니면 샷건 마이크 중에도 그 가격대면 상당히 상위 제품이거든요. 샷건 마이크 비슷한 가격대라고 치면 데이티 D3 프로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실 녹음 결과물로만 따지면 핀마이크가 녹음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노이즈도 없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마이크에 많은 투자를 안 해도 핀마이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도 마이크 관련으로 영상을 더 올릴 예정이에요. 유튜브에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는 마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할 만한 제품군들이 아닌데 두서 없이 비교를 해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